제3시대 빅텐트 간판으로 누가 나설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. 누가 나올까 했을 때 현재에서는 인물이 없다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. 이준석 이낙연 2사람이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 윤정 위원님 누가 주도권을 갖게 될까요? 정말 어려운 방역식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누가 나선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신당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강력한 어떤 대선후보나 대선후보 가능성이 있는 분이 일단 나서야 되거든요. 그런데 두 사람은 색깔이 너무 달라요. 한 사람은 어떤 진보 진영이 있다고 한 사람은 보수 진영이 있다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당의 얼굴이 나오면 그 전체 신당의 색깔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섞여지지가 않잖아요. 우리가 뭐 사람이라는 게 어떤 색이 섞여지듯이 섞여져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문제가 이게 어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처음에 누가 나설 거냐. 둘째 지역구에 그럼 누가 나설 거냐. 어느 지역에. 그러면 이쪽에 우리 계파가 나서야 된다. 어느 계파가 나서야 된다. 두 사람 다 다툼하면 그걸 어떻게 하죠? 옛날에 국민의당하고 바른미래당 등등 했을 때 그때 다 싸움한 게 그겁니다. 당시 노원병에 누가 나설 거냐. 그 가지고 그냥 끝까지 싸우다가 선거 직전에 그냥 결정돼서 다 져버렸잖아요.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신당하니까 합친다 합친다 그러지만 딱 디테일하게 그럼 누가 할 건데. 이 문제가 들어서면 이거는 굉장히 아마 갈등이 심할 겁니다. 역설적으로 20.9대 16.4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합쳐질 거라고 봐요. 전설상의 뱀 있지 않습니까? 쌍두사. 실제로 없어요. 쌍두사는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. 가끔 희귀 돌연변이가 나와서. 저게 한쪽으로 쏠리면 누군가가 약해서 합치려고 하겠지만 둘 다.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이렇게 나간다는데 저게 합쳐지지 않는 이유는 저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가 역설적으로 반생한다.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꾸 늦추자고 하고 한 사람은 빨리 텐트라도 치자고 한다.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했는데 좀 더 세력을 분리하면서 갈 거예요. 그러나 저는 쌍두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네. 제3지대.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될까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